좋습니다. 다음은요. 축전지의 용량환산계수. 사실상 축전지의 용량환산계수는 축전지 자체에 해당되는 팩터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방전시간 중요하고요. 축전지 온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보수율. 보수율은 사실상 유지관리하시는 분의 보수율이고요. 그 다음에 허용 최저전압 이것도 포함이죠.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필요 없는 거고요. 자 다음은요.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서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폐업할 경우에 누구에게 신고해야 됩니까? 라고 하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. 답은 2번이고요. 다음 7번이요.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전기설비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? 라고 하면 사실상 태양광발전설비인 경우이니까 이 차전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나머지는 다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요. 자 다음 8번이요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한다. 이때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가 하면 5년입니다. 되셨죠? 답은 2번. 자 다음은 9번이요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직접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직접화 단지 개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. 사실상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구가 법령에서 조금 안 맞는 문구가 있어요. 어떤 거면 판매 계획이요. 확보 계획이라고 하죠. 판매 또는 매매 이런 얘기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. 다음 10번이요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얼마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50% 정도 되셨죠.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. 자 다음은 11번이요. 전기사업법령입니다. 죄송합니다. 법령이고요. 법령에 따라 전기사업령, 전기설비, 공사계획의 인감의 신고 대상에 발전소의 설치, 공사 시 인가가 필요한 발전소의 출력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10,000kW 이상입니다. 답은 1번이고요. 다음은 태양전지 PN접합의 태양광 발전 원리라고 하면 사실상 광을 흡수하고 전화가 만들어지고 분리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그걸 또 사용하는 과정이겠죠.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다음은 13번입니다.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, 환경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와 전기사업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산업통산부, 자원관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어떠한 걸 설치한다. 뭐 이런 얘기였죠. 전기위원회였습니다.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.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.